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왜 기댈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낼까 나에게 생각 안하고 눈물이 보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자리로 슬금보다 더 큰 외로움이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나의 슬픔에 관심 없어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아무도 나의 슬픔에 관심 없어도 아무도 나의 슬픔에 관심 없어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 순서 수고했어 오늘 Level 009 라란란란라랄라 라란란란라란 라란란란랄라 라란란랄라 라란란랄라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아무도 모른 꿈에 관심없다도 내가 늘 응원할 수고했어 오늘도 감사합니다